호, 수아, 치키의 공통점 일단은 즈 달 님 즈 달림 즈 여기 하루나까지 원래 있는데 달달 제가 문수아의 성이 문이어서 달이고 치키의 치키는 달입니다 치키가 일본어로 달이어서 달이 공통점이고 그리고 고통점도 뭐이지? 랩하잖아요 또 랩한다고? 랩해봐 시-작 랩 랩 랩 랩 랩 랩 아 그리고 그 다음 남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댄스 남자 아이돌 댄스를 우리 힘 세서 힘 세서 좋아하고 잘합니다 샤 샤 샤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그거 말을 안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하하 뭔 소리야 호호호호 감사합니다.